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구독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시차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업로드 시간에 맞춰서 바로 보러 와주시고 또 각국의 여러가지 언어들로 따뜻한 응원들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진짜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막들을 만들어주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가드누스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매번 표현을 잘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지? 압압압 아! 1500만 브이로그 때 우리 투표로 닉네임 정하기로 했었죠? 가드누스로 적혀있는 것이 맞나요? 仁äd 네 다음 브이로그때 라면 요리할 거예요? 예쓰 언제 공유할거에요? 예쓰 근데 좀 무리 많나? 스프를 와아 비장의 무기를 넣으면 baj 한글자막 by 한효정